신앙고백합니다. 주는 거래시도 오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온라인 예배드리는 분들, 해외의 성도들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신분과 권세를 누립시다. 신분과 권세를 누립시다. 여기들이 말씀 가지고 염려아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그야말로 전 세계가 지금 엄청난 역량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진정세가 그렇게 되었는가 했더니 이태원 컬업으로 인해 가지고 감염이 시작돼 또다시 신중 모드로 그렇게 전환이 됐습니다. 이런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에 경제활동이 그야말로 급격히 위축이 돼 가지고 경제가 얼마나 지금 어려워졌는지 모릅니다. 이러다가 장사를 그만둬야 되냐 또 사업을 이제 접어야 되나 이 정도로 지금 심각한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주변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어요. 특별히 지금 최근 들어서 지금 어제 오늘 계속해서 강서구 쪽 강양천구 강서구 이쪽에 지금 많이 발생이 되어져서 계속 그렇게 소식이 오고 있으니까 혹시 또 내가 걸리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감사하게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매주일 강단을 통해서 삶의 역경에 대해서 어떻게 영적으로 우리가 대처해 나갈 것인가 라는 사실을 다 지금 답을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지난주일에 성경적 물질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경제 또 보금경제를 회복하는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이번 주에는 마치 우리에게 파도처럼 계속 밀려오고 있는 이 염려 부분 다양한 염려지요. 염려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양한 염려들 이것에 대한 성경적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물질과 염려 이것은 서로 밀접한 그런 관계가 되어 있죠. 그대로 염려 물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염려 중에 대부분이 다 물질과 관계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영적 성장하는 데 있어서 확실한 답을 내야 됩니다. 물질 염려 확실한 답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축복을 사단에게 따피할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염려 아웃입니다. 아웃이 뭐예요? 아웃. 이 소리는 평소 때 보면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데 야구 경기에서 많이 나와요. 타자가 타자라든가 주자가 그 자격을 상실할 때 자격을 상실할 때 잃어버릴 때 아웃 그러죠. 타자가 타격을 하다가 그렇게 삼진을 당할 때 아웃. 또 타자가 공을 프라이어. 갈로 붙여서 잡아버리면 아웃. 그런 말하죠. 아웃된다. 또 주자가 루상에서 잘못하다가 테크 아웃. 아웃이 말은 자격 상실이 나가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아웃. 이 염려가 내 삶 속에서 더 영향을 입히지 못하게 아웃시켜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 아웃이라. 이 말은 더 이상 내 삶 속에서 염려라는 것이 나에게 영향을 입히지 못하도록 끝내라. 염려가 팔자라 그냥. 염려가 습관이라. 이런 남의 눈만 뜨면 염려에서 염려를 끝나.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보기도 안타깝고 듣기도 괴롭고 염려. 계속 염려가 습관이라. 그냥 습관적으로 해요. 완전 염려에서 여러분 자유함을 누리는 시간표가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보면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고 그랬어요. 염려. 어떤 이유든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고 완전 자유함을 누려라. 그걸 성경이 강조하고 있어요. 성경이 강조하면 그렇게 살면 돼요. 염려에 잡히지 말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지 마라.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발도 빌리포 사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분들의 기도와 강구로 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염려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것도 감사함으로 이상스메에서 이 갈고 기도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베드로 5장 7절에 너의 염려를 다 죽게 맡겨라. 염려가 있다는 얘기죠. 염려가 많잖아요. 끊임없이 오지요. 이걸 어떻게 해요? 다 죽게 맡겨라. 이런 거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죽게 맡기면 주님이 다 그것을 돌봐주신다. 왜 그렇게 염려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는가. 바로 우리의 대적 마귀. 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요. 두루 돌아다니면서 삼킬자를 찾아요. 자기가 잡아먹을 삼킬자를 찾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그 전략이 염려라는 것입니다. 염려. 염려하는 사람. 사단에 잡힌 사람. 염려를 계속해서 눈만 뜨면 입만 벌리면 부정지긴 말하고 그렇게 염려하는 걱정하는 불신화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 사단에 잡힌 사람이다. 염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연계 모든 성도들은 염려로부터 완전 자유함을 얻고 2, 3, 7 나라 살리는 입사자자들의 시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절대 믿음 회복입니다. 25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어벅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염려거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주된 염려가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를 이 세 가지 그래서 스포츠원 목사님은 이 세 가지를 세상 염려 3일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 한마디로 딱 말하면 염려하지 마라 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염려하지 마라 안 믿으니까 염려하지 염려라는 말은요 헬라말로 메립나오 메립나오라 말하면 불리 그런 뜻이에요 불리 그러니까 완전히 분열시기는 마음이 온통 갈길갈길 찢어진 상태 염려예요 이렇게 되면 삶이 제대로 안 돼요 염려를 많이 하고 늘 걱정 속에 있는 사람은 삶을 보면 내용이 엉망진창이 생산적이고 발전적이고 그렇게 그렇게 힘있는 삶이 못 돼요 늘 패배한 이시 곤도구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랬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이라 세상 염려 근심 결국 자신을 죽게 만드는 백해무익한 것이다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염려처럼 비생산적이고 파괴진 것이 없습니다 염려 염려는요 문제 해결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본문도 이 출제를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거킬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반문하고 있어요 염려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어요 염려하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 본문의 키라는 말은 꼭 신체적인 키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 뜻은 뭐냐 생명 목숨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생명을 네가 염려한다고 단 한 시간에 연장할 수 있냐 염려는요 사실 생명의 길이를 단축시키는 거예요 염려 걱정 많은 사람은요 가만히 보세요 부정적이고 늘 소심하고 늘 그렇게 열리지 않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도 보면 거의 다 약해요 거의 벌써 신호입니다 몸이 약해요 정신이 약해요 뭐든지 그렇게 말씀을 받고 힘차게 즉시로 용기 없어요 자문 17장 22세로 하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신명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가 약합니까 근심을 많이 했어요 근심을 근심을 많이 하는 사람 걱정이 많은 사람 뼈가 약해 내 친구들 보면 우리 나이 되면 운동을 잘 못해서 뼈가 약해가지고 정의 그 의사라는 놈이 무릎이 아파서 다리가 절어서 더 이상 못 걷겠대 주여 전문가인데 안 돼 날 보면 부정직이야 참 직업도 참 중요해요 중요해 직업 직업이 가지고 부정적인 직업은 경찰이나 판사나 검사나 이런 분들 보면 죄인들 다 그러니까요 삶이 행복하지 않아요 내용들을 보면요 의사 중에도 그래요 오늘 기다 우리 노장님은 피부과라 인상 쓸 거 없는데 정의의과라 굉장히 인상 심각한 24시간 수술해놓고 계속해서 밤에 두시고 세시고 죽으면 떠나가야 되고 날 보면 말이 부정직이야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를 마르게 요즘요 아픈데도 없으면서 스스로 내가 환자라고 아픈데도 없는데 스스로 환자라고 그렇게 병원에 가서 병원을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뭐라 하느냐 건강염려증 환자라 그래요 아픈데도 없는데 건강에 대해 염려가 너무 많아 너무 자기 몸을 많이 생각하는데 염려를 너무 많이 건강염려증에 걸린 환자들 자신이 병에 걸렸다 걸릴 것이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정세를 다양한 의학기 용어를 써가면서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검사 결과가 정상이고 질병이 없습니다 라는 의사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아니다 다른 병원도 가봐야지 반복적으로 그렇게 검사를 받는 이런 사람을 닥터 쇼핑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우리 집안에 우리 집안에 이런 암이 있었어 우리 집안에 이런 병이 있었는데 내가 혹시로 잠재 속에 늘 질병에 대한 두려움 그러다가 이런 사람들이 이 그야말로 정신 질환 정신적으로 시달려 정신적인 문제가 오기 시작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육신적인 질병도 오지요 제 말 아니에요 의사 말이에요 이렇게 아직 오지도 않는 것을 염료로 가득 채워 아직 오지도 안 했는데 염려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렵지요 염려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불안하지요 어심이 생겨지요 조급해지지요 나중에는 어떻게 우울해집니다 우울해집니다 결국은 영적인 삶까지도 망가져 버려요 사단의 공격이에요 염려가 자꾸 되거든요 사단이 내게 공격해오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영계신교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으면 안 돼 여러분처럼 이런 영적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없어요 절간에 있겠어요 여러분 천주교육이 없습니다 그런 데는 영적인 말 그런 거 없어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영적인 말을 이렇게 세밀하게 하는데 없다니까요 여러분은 지상에 최고 행복한 사람 돼야 돼요 그냥 교회 다닌다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군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수심이 있던 신분과 권세 알아요 하나님 자녀가 세상에 이겨나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 몰라요 그건 당하지요 여러분 알잖아요 왜 당해요 내가 누군데 신분 권세 주어졌는데 당하면 불신한 거잖아요 안 믿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들은 메시지 하나도 믿는 거 아니잖아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염려가 다른 것이 아니라 염려가 뭐냐 불신한이다 그랬어요 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공중의 세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로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파를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공중의 세를 보라 들의 백합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라 이것들을 하나님이 다 간섭하고 계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간섭하지 아니하시겠느냐 간섭하세요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것은 상조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안 믿는 거요 성경은 성경이고 하나님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는 나다 냉피는 냉피다 안 믿는 거요 삶 속에 이 말씀을 생활 속에 어플리케이션 적용해야 되는데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이 안 돼 말씀은 말씀은 나는 나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산상수원 말씀은요 세상 불신자들 향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이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이 말 속에는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적 정체성 이걸 분명히 해라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같아서 되겠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삶에서 불신자와 똑같은 그런 염려 걱정 불안 그런 수준 속에 살아서 되겠냐 그 말씀 본문 31절로 32제로 하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녀의 피로를 아시기 때문에 그 아신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피로를 채워주신다는 얘기에요 채워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인생 모든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은 나는 이 인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영혼 문제가 다 해결된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로서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하셨습니다 이거는 인간 스스로 해결을 못해요 하나님 떠난 문제 재문제 사단 문제 이거는 인간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종교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수행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해결받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고 미리 염려하고 미리 걱정하고 앞뒤 계산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서울 침 튀는 데 가야 돼 어디에 있는지 몰라 마연하게 그냥 가라 해서 그냥 온 게 목동이야 그 다음에 아무 계획이 없어 아무 계획 통장 하나 없어 아무 계획이 없다니까 그냥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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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생각이 없어 하나님 앞에 제발 좀 잔머리 굴리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불신한 줄 아세요 말씀 따라 그대로 막 적시로 그것도 적시로 체험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내 피로 채워주시는가를 한 번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라 그랬어요 번지점프라 던지 보는 거예요 그냥 내 사람 그게 신앙생활 거기서 능력이 나와요 거기서 하나님의 정인될 수 있는 증거가 나와요 번지점프 그냥 번지점프 죽습니까 구근절이 쫙 붙어있는데 뭐가 겁이 놨도 벌벌벌벌 뜹니까 떨리지 떨리게 밑에 쳐다보니까 그런데 믿습니다 어떤 점수를 하바드 나온 성교사 몽골에 가서 한 말이에요 이 신앙생활은 번지점프다 하바드 나오고 무식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응답의 대명사 조지 밀런 목사님 이런 말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고 염려의 시작은 믿음의 끝이다 믿음의 사람은 염려 안합니다 염려 하나님을 아주 무시하는 거예요 교회 일하면서 직분 일하면서 갈등을 하고 불평을 하고 불만이 많다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일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일하는 거요 자기를 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는데 하나님 교회 하나님 기관 하나님 일하면서 불평을 해요 누구 일인데 그게 누구 건데 앞뒤 말 안 맞죠 감사합니다 그죠 감사 하면서 영광 설정 나갔던 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주의를 쓰임 받는다 내가 어떻게 교육 자로 내가 어떻게 중직 자로 내가 어떻게 기관 하나님 앞에 들고 떨림 감격 해야지 교회가 많은지 뭘 모르고 그렇습니까 지금 누구 앞에 불평 합니까 교회는 하나님 신호 하나님 앞에 불평 하면 어떻게 돼요 불평 은 믿음의 끝 이예요 믿음 없다는 거예요 믿음 믿는 사람 절대 불평 안 한다는 얘기 염려 안 한다는 거죠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이라는 책을 쓴 오스월드 챔버스 목사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와 초조는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빠졌어 하나님 빼니까 염려가 나오지 불평이 나오지 하나님 빠져버렸어 한마디로 염려가요 불신앙의 산물이다 그랬어요 불신앙의 산물이다 믿음을 좀먹게 하는 사단 공격 무기가 뭐냐 바로 염려의 염려 믿음을 좀먹게 만들어요 리더십의 전문가 존 맥스웰 목사님은 염려가 생각을 통제할 때 자신 속에 엄청난 잠재력을 조금도 발휘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 중요한 말이에요 염려가 염려가 내 속에 나를 잡아버리면 불신앙이 나를 잡아버리면 열등의식이 나를 잡아버리면 비호식이 나를 잡아버리면 질투가 나를 잡아버리면 시기가 나를 잡아버리면 내 속에 있는 엄청난 잠재력이 다 그렇게 소멸되어버린다 제가 그랬어요 집에서부터 가난하지요 공부도 제대로 못하지요 우리 형님은 전교 일등인데 나는 반에서 보통이지요 이런 비교 나는 그걸 잘 못 느꼈어요 그런데 거기 가정에서부터 열등의식이 시작돼가지고 거기 쌓여 쌓여 쌓여가지고 사람을 쳐다보지도 못하겠어요 바로 쳐다보지도 버스를 못하겠어요 버스 정류장에 서있지도 못하고 꼴막에 숨어있다가 내가 타고 싶은 번호우먼 타고 입석버스 마주 안앉아서 서있어요 왜 사람 쳐다보는게 부끄러웠어요 성가대 한다 사람은 구석에 사람 안 보이는데 사각지리 그런 데 딱 앉아있고 도저히 세상에서 나같이 못난 인간이 없고 나같이 무능한 인간이 없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이런 상황 대학교 다니면서 군대 갔다 오고 대학 다니면서 속에 염려 걱정 불을 부시나 있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하나도 그것이 믿어지지 사단에 딱 잡히니까 염려 걱정 많은 사람은 하나도 귀에 말은 들어도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다 불신 하니 이 염려 무슨 겁니다 결과적으로 엄청난 영향을 발휘해 사람을 완전히 피해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있는데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데 내 속에 있는데 염려라는 것 때문에 이 잠재력 이걸 사용할 수 없도록 원천 봉쇄시 봉쇄시 그 당시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확 들었어요 할 수 깐에 무슨 말인지 믿는 자 넘치지 못하니 없습니다 오늘따라 참 좋은 날 서 이러면서 막 됐는데 이게 영이 말이에요 그 숨겨져 있던 잠재력이 있던 것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영적인 거에요 막 처음에 그러면서 기도 그러면서 전도 주어진 직본에 올인하다 보니까 다 내 속에 있는 염려 걱정 열등어시 비어시 싹 다 물러요 내가 나를 보고 놀란 잠재 숨겨져 있던 엄청난 잠재력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주어진 여름 속에 들어있는 이 잠재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한 사람이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해요 코로나19에 걸리면 한 사람이 들어와서 여기 와서 돌아다니면 싹 다 걸립니다 한 사람의 능력이 그 정도 코로나 안 하더라 교회 다 그냥 문 닫게 만들어버려요 한 사람의 능력 여러분이 속에 있는 성의의 능력을 발휘하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지역을 다 장악해버려요 2, 3천나라를 살릴 수 있다니까요 전 세계에 나갈 수 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능력 코로나 균이 이렇게 전 세계를 지금 다 장악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의의 능력이 그거보다 코로나보다 못합니까 제발 내게 주어진 엄청난 잠재력 여러분 이걸 완전히 원천 봉쇄시기는 염려 여기서 빠져나왔어 2, 3, 7 2, 3, 7 24자 아무리 떠들어도 나 아무 상관없어 영적으로 완전히 속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시는 이 축복 속으로 속지 마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본문 30세를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불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결국 이 말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절대 믿음 절대 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힘차게 나가시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 가지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염려 끝이 절대 믿음 가지는 순간에 절대 믿음 그냥 믿음 아니요 절대 오직 믿음 가지는 순간에 여러분 염려 끝입니다 정말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구나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이거 있어야 겁없이 살 수 있어요 그럼 끝난 겁니다 이렇게 확신 가지면 우리 연계의 모든 선거들 영적 배경 영적 배경 여러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엄청난 적복을 여러분이 주워놨는데 영적 배경 가지고 세상 주관하신 주님과 함께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 내게 주신 신분과 권세 이거 사용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 내게 생명의 빛으로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가득 찬 축복으로 여러분 채워주시려고 준비 다 해놓고 준비 다 해놓고 주고 있는데 안 받아 안 믿어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염려하지 말고 불신하게 속지 말고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는 인생 성리자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해결책입니다 33절범 그런 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답이다 이게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제가요 치유받은 것이 제가 쓰임받은 것이 제가 응답한 이 구절이에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맨날 눈만 뜨면 사업을 하니까 받을 거 줄 거 또 계속 개최해야 될 거 계속 그것만 생각합니다 끝없는 고생이에요 어느 날 돌이켜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 그 나라와 그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에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오륜해버렸어요 오륜해버렸다니까요 오륜해버렸다 싹 다 시간 모든 것 다 오륜해버렸더니 그게 그 나라와 그의 의예요 그리하면 더하여 주신다 말이 뭔지 아십니까 싹 하나님 알아서 다 주십시오 오늘 이 구절 33절 구절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알지만 이걸 안 믿어요 이게 다인데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염려하지 마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냥 염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해서 염려 안됩니까 염려하지 말라 그럼 염려 안됩니까 야 이거 걱정하지마 그럼 걱정 안됩니까 걱정 안되도록 해줘야지 예수님께서 염려로부터 완전 자유화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게 뭐예요 먼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게 염려 끝이에요 하나님이 나라를 먼저 구해라 하나님께서 주신 내게 주신 이 사명적분 그것부터 일해라 그것부터 올인해봐라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해봐라 그것이 기도점에 가면 되어봐라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것저것 하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나와 너와 상관없는 하나님만을 위한 기도를 한번 시작해봐라 한번 해봐라 그 나라와 그 일을 한번 구해봐라 이게 영증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교는 못해요 나라를 위해서 하는 기독교 종교인들이 이거 못한다고 하나님의 나라 굉장히 쉬우면서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것을 기도 제목을 첫째로 잡아봐라 그 첫째 잡아봐라 이것이 인생 최고 우선순위가 한번 대봐라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도 다니고 일 또 사업도 하고 일도 하잖아요 그것이 우선이 되어선 안 되고 서론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무엇을 염려합니까 염려로부터 영적 자동심이에요 자유 깨어버려요 염려로부터 자유 하나는 그렇게 만들어버려 성격을 그렇게 만들어버려 체질을 만들어버려 그러니까요 옛날에 나를 보는 친구들이 잘 못 알아볼 이렇게 못 알아본다니까 그저 하나님 확 확 확 확 확 실패 DNA를 성공 DNA로 바꿔버린다니까 부정 DNA를 긍정 DNA로 바꿔버려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한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말을 모여 하나님이 통치와 지배하는 현장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 죽어서 전국 킹덩오브가 갑니다 이 땅에 삶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현장입니다 그 장소 하나님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현장 그거 뭐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어진 현장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천국이에요 천국 지점이에요 여기서 교회 천국 누리다 천국 가는 거예요 비눈 먹을 세상 죽어 천당가자가 아니에요 천국을 이 교회에서 누려야 돼요 예배되는 천국이잖아요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이에요 찬양하고 우리 예배하고 성도 교제하고 서로 간증하고 서로 보름하고 서로 식사하고 서로 이게 천국이라고 천국 천국에서만 있는 거예요 아무리하고 아무리하고 입구는 관계도 없는 사람 만나서 식사 대접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고 아니 뭐 세상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다 자기하고 관계가 돼야 만났잖아요 그리고 뭐 입구는 있으시면 밥을 주고 밥을 사는 미쳤습니까 내가 밥 사게 교회에서만 있는 일이에요 내가 은신하고 내가 대접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세밀하게 말하면 그게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구원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열두 가지 저주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주어지는 일곱 가지 신문과 권세를 실제적으로 누리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자의 확신 기동답의 확신 성리의 확신 이런 확신 속에 그하는 거예요 확신 속에 확신 속에 사실은 다릅니다 불신자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노라도 신자들아 구원받은 자들아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식사 함께 주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통치하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의 가는 현장이 하나님 통치하는 것을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다 물러가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되는데 이 가정천국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서로 보고만 해서 원의수를 이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직장과 사업이 임하면 허감이 꺾이고 여러분 기능과 만남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여러분이 가는 지역 현장 계속 하나님의 나라이기 많은 것 허감이 착 물러가고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는 유대인들은 불신자 만나는 게 무습 이방인들을 만나기 싫어해요 왜냐 오염될까 봐 오염될까 봐 그랬죠 그런데 기독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요 확산식이잖아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을 겁내지 마시고 과감하게 여러분 허감을 꺾으시길 바랍니다 가는 현장마다 직장마다 사업장마다 사단이 장하고 있는 허감을 꺾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그걸 뭐요 직장 보고만 지역 보고만 민족 보고만 세계보고만 계속해서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누구냐 난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확장하라고 내가 이곳에 왔다 불신자들은 직장 다니면서도 월급 좀 더 받으려고 조금 더 진급하려고 뭐 뭐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 그런 성실한 건 말할 것도 없고 노는 게 되게 말이 틀려요 생각이 틀려요 스케일이 틀려요 전 세계 현장 2, 3, 7 나라를 보험하겠다는 이 가슴을 가졌는데 조금만 말 한마디 뭐 문제 하나 그거 가지고 밤새 잠 못 자고 고민하고 그렇습니까 패스오버 주여 이거 다 책임져 주십시오 너 염려 줄게 맡겨라 그랬잖아요 맡겨버려 이렇게 진정한 보험운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면 전적으로 책임져 있습니다 책임져 있어요 제가 여러분처럼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다 해봤잖아요 그때 했다니 그때 그때 처음 했다니가 쫄딱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내가 할 수 없이 신학교로 갔습니까 당시 수용록에 11조 제일만 할 때 로얄 자가용 타고 신학 간 사람이에요 로얄 자가용 타고 그 당시 로얄 최신형 요즘 말하면 최고 차죠 한국에서는 최고 차죠 그러니까 교수 중에 차임위 교수가 방송 부르더라고 정은주 장로님 계시면 오십시오 난 누군지 몰라 뭘 불러 갔더니 왜 우리 교수들은 봄꽃 타고 오는데 학생이 자가용 타고 오냐고 기숙사에서 양지 1,2양지들만 참 묵어있는데 기숙사 산밑에 있어요 그 산지연 그 눈치 딱 채고 제가 아 죄송합니다 제가 교수님들 잘 모시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롯데가 가지고 그 당시 50만원 양복 티켓 10개를 끌어 다 드렸어요 교수님들 학점이 잘 나옵니다 학점이 잘 나옵니다 예수 시시하게 믿지 마세요 깔짝깔짝 끌리면서 잔머리 굴리면서 그래 살지 마세요 그 올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야 봐 아무 소용 없다 그런 연명 걱정 속에 맞춰서 하나님 안 믿고 살면 여러분만 엄청난 손해를 묻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라 의의라는 말은요 쉽게 말하면 올바른 것 그런 뜻이에요 의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오른가 하나님의 바른 교육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런 의미지요 하나님의 뜻과 교육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의의는 한마디로 딱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아 저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그리스도 아 저분 교회 다닌다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거예요 불신자들이 감동할 때 아 드러난 거예요 어디 가든지 잘하세요 음식을 먹으러 가든지 어디 가서 뭐 놀러를 가든지 어디 가든지 간에 배는 이렇게 잘하세요 잘하세요 외교 지금 전도 대상자니까 어느 교회를 가든지 상관없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야 되니까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이 사람이 욕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되니까 인기 짱이다 나올 정도 그 정도예요 막 밖에만 나가면 하나님 없어 시장 가면 집사들 권사들 부신자같이 악착같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겠다 하나님의 의리를 이루겠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살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초대교회 문을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명처럼 자기 이름 앞에 늘 붙어 다니는 말이 있었는데 티테디오스라는 말이 붙어 다녔어요 티테디오스가 뭐냐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티테디오스 자기 이름 언제나 별명이 붙었어요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죽음을 당했어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한 치의 앞을 알 수도 없는 상황 속에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상황이 그런데 이들이 어땠습니까 염려로부터 완전 해방된 상태 죽음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된 자유함을 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크리스도 오직 하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삶이 각인 뿌리 채질 때 영재 플랫폼으로 다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를 장악하는 장악하고 있는 로마를 완전히 꺾어버렸어요 로마가 무릎을 걸었다니까 이 사람들 앞에 작은 숫자 앞에 영계 모든 성도 여러분 염려로부터 오늘부터 완전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이루는 영적 티테디오스의 삶을 사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1% 걱정만 줄여도 인생이 바뀐다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 메사추세스 종합병원에서 정신과 상담 의사로 평생활동한 조지 윌턴이 썼습니다 정신의학 분야에서 사람들에게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을 살펴봤는데 그 결과 사람의 마음속에 끝이 없는 두 가지가 있다 끝이 없는 두 가지 그것이 바로 염려와 욕심 이 두 가지는 여러모로 비슷합니다 언제나 지나치게 마음을 뺏어가고 억누르게 그렇게 만드는 무엇보다 사람은 욕심 가운데 염려하게 돼 있어요 욕심 가운데 염려하게 돼 있어요 욕심의 핵심이 뭐냐 바로 늘 말하잖아요 장식의 3장 6장 11장 이 욕심 영계 모든 성도를 보금에 유익하지 않는 서로는 완전히 끊어버리고 단 버리고 사 떠나시기 바랍니다 리 이곳에 메시지 있죠 단사리 영적 단사리 완전히 그야말로 끊고 버리고 떠나고 염려해서 이런 영적 단사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리를 먼저 구하는 본론인생 입사체자의 삶을 사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영계의 모든 성도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갖다 주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초대위의 성도들처럼 염려해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염려해서 아웃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완전히 염려삼일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사사 사물 하나님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오늘부터 사실적으로 실제로 누리면서 어디가든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하여 주옵사사 예수의 성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